여태까지 모은 쉐도우의 소울 개수는 루시드, 윌, 듄, 칫, 데미안, 소울, 바로 드라이거입니다 CQ9부터 빠르게 끝내자 아카히럼 피에르 파플라토스 플렉, 플레드 핑크빈 위대한 핑크빈 두개 아 위대한 핑크빈 두개는 좀 그렇네 자코 매그너스 어림도 없고 시그너스 3개 하지 않았나요? 어림도 없고 자 수우부터 가보자 수우 아 어림도 없고 데미안 데미안 아 어림도 없고 루시드 루시드 어림도 없고 윌 아 안나오네 그는 나올 것인가 둔캣 둔캣 진일라 아 아 진짜 짜증나 시그너스 수우 진일라 아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트가 별로 없냐 반반 힐러 힐러 발레 파플럭 됐어 비에르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아 이러다가 느낌이 쎄하다 차코 이거 얘네들은 다 채웠을걸 핑크 아 이거 레전드다 아 진짜 아예 개쪽망이거나 살아남고 나네 아 야 개쪽망인데 큰거 나오거나 개쪽망이거나 하잖아 아 아 이거 난리났다 아 개쪽망인가 수우부터 가보자 어림도 없고 때미안 때미안 루시드 아니 하나는 윌 툰킬 아 아 말도 안되지 소울을 몇 개를 꺾었다 아 레전드인가 이 또한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건가 에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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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